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많이 아시죠?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임플란트 전문의 니콜 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임플란트를 받아야 할 당신이 알아야 할 4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뽑아야 해서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번 건강한 토양을 만들자입니다. 임플란트는 식물을 심는 것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려면 좋은 흙에 심는 게 중요하듯 튼튼한 임플란트의 기본은 건강한 잇몸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지염이나 치은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는지 모른 채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임플란트를 받게 된다면 잇몸병에서 시작된 염증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최악의 경우 임플란트를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받으시기 전에 치과에 가셔서 제대로 된 잇몸 상태를 점검 받으시고 혹시 잇몸 질환이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에 따른 치료와 정기적인 관리를 받으셔서 부실공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체적 만성질환을 확인하자입니다.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는 수술 후 그 부위가 얼마나 잘 아물고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잘 자리 잡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골단공증 같은 신체적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주치의와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그 숫자가 7 이하가 돼서 당뇨가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를 확인받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뇨가 잘 컨트롤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잠시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더라도 잘 컨트롤되고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받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금연 그리고 금주입니다. 임플란트를 받은 부위가 우리 혈관을 통해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흡연을 하게 될 경우 담배의 나쁜 성분들이 이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에는 치주염을 유발하는 유해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꼭 끊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수술 후 얼마 동안 금연을 해야 하냐고요? 물론 100회 무익한 담배를 아예 끊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 전 일주일 그리고 수술 후 최소 8주 동안 금연을 하였을 때 비흡연자와 같은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 수술 후 뿐 아니라 수술 전 최소 일주일 전부터 금연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알코올 섭취 또한 치유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술 후 처방받은 약을 전부 끝냈을 때까지는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자 입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치아 건강에도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 잇몸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우리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혈중 비타민 D가 높을수록 임플란트가 뼈에서 잘 자리 잡는 과정인 곤류착 능력의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는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잘 아물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를 받으러 오시는 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D를 꼭 꾸준히 섭취하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외에도 혹시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에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치과 관련 주제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